안녕하세요 친구들 눈높이가 플러스 온 이유주 형님이에요 오늘 이야기 벌써 벌써 궁금하다고요? 자 그럼 선생님과 함께 시작해 볼게요 선생님 저요 얼마 전에 동물원에 다녀왔는데요 하마가 너무 무서웠어요 엄청 덩치가 커다랗더라고요 저 잡아먹힘 어떡하나 얼마나 무서웠나 몰라요 아니 친구 하마는 친구를 잡아먹지 못해요 무슨 소리야 하마 초식동물인데 왜 친구를 잡아먹겠어요 초식동물? 그래요 풀이나 수초 같은 걸 먹고 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입을 살펴보면 뭉뚝하고 둥글둥글한 이빨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풀이나 이런 수초 같은 걸 잘 먹을 수 있도록 잘 씹고 뜯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가 생겼으니까요 음 그렇구나 그럼 선생님 동물의 입을 잘 살펴보면요 아 뭐 뭘 먹고 사나 먹이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물론이에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랑 함께 살펴볼까요 물론 만화부터 보고요 이빨을 보면 동물이 먹는 먹이를 알 수 있다고 아니 내 빵 누가 먹은 거야 움직이지 마 범인은 이 안에 있다 다 모여 왜 그래? 누군가 내 빵을 훔쳐 먹었지 여길 봐 이빨 자국이 있지 아 해봐 아 어떻게? 이의 모양을 보면 빵을 누가 먹었는지 알 수 있지 앞니와 어금니의 모양이 납작하다면 풀을 쉽게 먹을 수 있는 조식동물 송곳니의 모양이 뾰족하다면 질긴 고기를 뜯어 먹을 수 있는 육식동물이지 아니야 이상해 빵에 남겨진 이빨 자국과 같은 모양의 이가 없어 잠깐 거기다 범인은 너다 미안 자 만화 재밌게 보셨나요? 그럼 우린 여기 여기 이 동물들부터 한번 봅시다 염소랑 소의 모습이에요 아 입을 벌리고 있는데요 이빨을 보니까 이빨이 둥글고 뭉툭하게 생겼네요 네 맞아요 초식동물이기 때문이지요 풀 그리고 나뭇잎과 같은 이런 식물을 잘 뜯어 먹기 좋도록 잘 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빨이 생겼습니다 음 좋아 좋아 그럼 육식동물은 어떨까요? 아이쿠 깜짝이야 아 사냥하는 모습이에요 아 무서워 자 어때요? 육식동물은요 다른 동물을 사냥해서 잡아먹어요 그렇죠 그럼 몸이 날렵해야겠네요 사냥하기 좋고 잘 뛰어다닐 수 있도록 몸이 생겨야겠습니다 진짜 좀 그렇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발톱 그리고 송곳니가 아주 날카롭고 아 무서워 뾰족하게 생겼을 거예요 그래야 이렇게 다른 동물을 잡아먹을 수 있으니까요 육식동물 너무 무섭다 그렇죠 자 그럼 새는 어떨까요? 새는요 부리 모양이 좀 다르네요 먹이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곡식을 쪼아먹으려고 보니까 부리가 길면 불편해 자 곡식을 쪼아먹는 새들은 이렇게 부리가 짧고 튼튼하게 생겼답니다 어우 나는 물속에 있는 조개나 어우 물고기 같은 걸 잡아먹는데 어우 머리까지 물속에 푹 들어가는 거 너무 싫어 머리는 젖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다 보니 부리가 이렇게 길어졌대요 아 독수리 왜 이렇게 부리가 넌 날카롭고 휘어져 있지? 왜 그럴까요? 나는 다른 동물을 잡아먹거든 아 그렇군요 자 다른 고기를 잘 뜯어먹기 좋게 이렇게 날카롭고 휘어진 부리를 가지고 있답니다 아 무서워 무서워 친구들 어때요? 먹이에 따라서 부리 모양이 많이 다르다고요? 다른 새들은 또 어떨까 궁금하다고요? 친구들이 한번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?